국회에서는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이달 말에나 가능해서 당장 올여름에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낮에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266명, 사망자도 최근 두 달 새 28명에 이릅니다. 재해급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은 재난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 달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폭염을 홍수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온열 질환, 가축 폐사 등의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현재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은 최대 1천만 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개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입니다. 여야는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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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기입니다.